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참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역사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향한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서 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에는 기능이 있어요 몇 가지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 선교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봉사 네 가지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의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지 하루에 3천 명 5천 명 막 그냥 급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자기의 재산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고아와 가부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네 가지 기능이 완벽하게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퍼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목적이 네 가지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선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선교 그래서 디모델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이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발전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박해가 찾아와서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8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큰 박해가 교회가 부흥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박해가 있었어요 왜 박해가 있었죠 답이 있어요 11장 19절 다시 넘겨봅시다 11장 19절 19절 시작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부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 어디까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주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오해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부절로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전 세계 복음화를 주님은 외쳤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있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대체 응답이 안 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주님이 물으셔요 그래 내가 너 병 고쳐주면 너 뭐 할 거니? 내가 너 가정을 축복하면 왜 내가 너 가정을 축복해야 돼? 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줘야 돼? 그렇게 물으신다고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주님 내 자녀들 축복하시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이 쓰임 받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 건강 주시면 이 몸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회사 내 인생에 물질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죠 그냥 나 건강하려고 기도한 겁니다 그냥 우리 잘 살려고 기도한 거예요? 물질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역사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는 답이 없어서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대답할 그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느냐 20절 그중에 구부로와 구레네여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엘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에 구부로와 구레네여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엘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에게도 유대인에게만 아니죠 헬라엘에게도 주의 예수를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회는 사도들이 세웠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에베스 교회는 바울 그렇죠? 뭐 소문화 교회도 바울 전부 다 사도들이 다 세웠어요 그러면 안디옥교회 특징 세 가지 첫째 평신도가 세웠다 둘째 둘째 뭐요? 첫째는 평신도가 세웠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개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세 번째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의 선교 역사의 이 안디옥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 평신도가 세운 교회다 두 번째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된 교회다 세 번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이 교회에 처음으로 붙어서 오늘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대단한 교회죠 정말 대단한 교회 그래서 얼마나 선교에 열정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교회 단임 목사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우를 초청해서 두 기둥이 선교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선교에 열정이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한 전초기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많이 불렀던 게 요즘 여러분들 잘 안 불러요 어릴 성도님 제가 많이 우리가 우리 때 많이 불렀던 게 부름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드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거 불렀다니까 부름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드래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에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1천만이 그래서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이 불타서 부름바다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 다 주셔요 하나님 다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가 성교의 열정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성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치고 여러분 어려운 나라가 없어요 어려운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성교사를 파송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1등 국가로 지금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영국이 얼마나 많은 성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했습니까 지금 파송 안 합니다 왜? 영국의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돼 놀랄 일에는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 영국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3%밖에 안 된다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럼 뭡니까 브렉시트 해가지고서 서로 분리하자고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벌써 불 꺼졌어요 여러분 무슬림이 더 많아 영국에는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시끄럽고 저거 시끄럽고 해도 성교 대국이에요 세계 제2의 미국 다음으로 성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여 나는 우리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교를 많이 하니까 성교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왜? 성교하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성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고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교를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교를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무엇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 주의 손이 왜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까? 왜 안디옥교에 주의 손이 함께 했어요? 그 위에 있잖아요 바로 위에 말씀 있잖아요 누구를 전파하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 이름 전하면 주의 손이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만지십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만져주십니다 자녀들을 만져주십니다 왜? 주의 손을 전파하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8장 넘어가 보세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8장 5절 자, 사도행전 8장 5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다음에 7절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냥 막 기쁨 충만한 거야 온 성에 예수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로 충만하면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거 텔레비전 보고 개그 보고 이거하고 달라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는 기쁨하고 여러분 텔레비전 보고 그거 보고 깨끗 웃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생수와 같다니까 여러분 만족을 어디서 얻어 예수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집 밖을 나가고 돌아다니고 어떤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되겠느냐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만져주시더라 아멘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예수 전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불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 주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치료받습니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요 자 다시 11장으로 13장 넘으셨어요 13장 13장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색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성경 검색할 때에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마시되 여러분 자녀가 흉통할지어다 여러분의 기업이 풀어질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성령이 이마시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부흥된 줄 압니까?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서 하하디성 교사님 그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냉랉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끝나갈 마지막 때 그때 그 교회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 성교사님 잠깐만요 하고 앞에 나와서 큰절을 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것은 이번 부흥에 은혜가 없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내 친구가 돌아가면서 많은 재산들을 맡겨서 자기가 죽으면 아내를 돌보아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에게도 얼마 주고 얼마를 내가 내 취하였습니다 내가 이 도둑놈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장로가 여기 있으니 이 교회가 은혜가 있겠습니까? 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저쪽에서 웍! 하고 그냥 터지고 이제 웍! 하고 터지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쪽에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도대체 내어놓을 수 없는 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붓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죽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 잡아뜯고 어떤 사람은 참다가 못해 벽에 가서 머리를 막 짚고 쳐박고 이래서 성교사님들이 통제가 안 됐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아무리 통제해도 이미 그냥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서 그냥 교회가 뒤집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구석구석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 한국의 대부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항해도 유명한 건다리고 깡패였어요 이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있던 소아련 성교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조회를 나와서 3개월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집에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벼락이 그냥 김익두에게 강타가서 아이고 벼락 맞았네 벼락 맞아 죽겠네 부인이 놀래가지고 여보 웬일이야 나 벼락 맞았어 벼락 맞았어 알고 보니까 벼락이 아니라 불이 떨어진 거야 성령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댕굴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김익두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 다른 곳마다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경북현풍이라는 현풍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 중에 한 여인이 턱을 닿지 못하는 근육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턱을 이렇게 내리고 다니는 자가 있는데 예배 중에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그 이웃에 있는 경산교회 또 부흥회를 했는데 그 경산교회에서는 중풍 환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버려 그 다음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서는 안전병기가 그냥 일어난 거야 다른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당시에 장로교 총회 헌법 정치 3장 1조에 그 미래는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당시 복음이 들어올 때에 이적은 이렇게 신의 역사 이 기적은 초대교회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서 헌법에다가 그걸 명시를 했어요 이적은 없다고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냥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폐병 환자가 났고 암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소경이 눈을 열고 이러니까 이게 퍼져가지고 그래서 동아일보까지 그게 기사가 났어요 실제적으로 기자가 경험한 그 사건 그러다가 보니까 헌법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총회에서 이적조사위원 김익두 목사 이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3년 동안 모은 것을 정리해서 조선예수교 이적증명서라는 책까지 발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데려오고 실망한 사람을 데려오고 이웃을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울 때에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는지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입을 가졌으면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발이 있으면 복음의 발이 돼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노콜을 하면 그 손이 복이 되는 거예요 만났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전해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받아요 깜짝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기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을 되살려야 돼 초대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안으로 말하고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효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기쁘지겠죠 그래서 오원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오원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주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오늘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다 악은 빠져나가고 내 힘으로 빠져나갑니까? 성령님이 빠져나가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다 치료해 주시면 이게 다 고침받고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기쁨으로 충만하고 야 나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잘했구나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려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할 때의 감동이 오고 이런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대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으로 바꾸자 기도하겠습니다